붕어빵 이제 집에서 먹자 공공단팥붕어빵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900g의 넉넉한 양의 바삭바삭한 것과 고소한 팥이 일품이에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단맛이 덜해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 안성맞춤이에요. 특이도 적당해서 간식으로 먹기 좋고 조리도 간편하니 언제든지 손쉽게 즐길 수 있어요. 붕어빵의 정체성을 잘 살려주는 맛과 질감으로 재구매 의사 100%랍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붕어빵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성수동 베이커리의 우리밀 칼슘 슈크림 붕어빵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제품은 특히 아이들 간식으로 딱이에요.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이 매력적이며 슈크림도 진하고 맛있어서 한입 먹으면 행복이 팡팡 터져요. 에어프라이어로 살짝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더욱 맛있답니다. 건강한 우리밀로 만들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점도 정말 좋아요. 특이도 적당해서 아이들이 손쉽게 먹기에도 좋고 겨울철 간식으로 제격인 것 같아요. 소비자 안전 인증도 받았고 유기농 원재료 사용으로 신뢰가 가니 다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네요. 한번 먹어보면 또 다시 찾게 될 거예요. 명장 미니 붕어빵 카스타드 크림 정말 대박이에요.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아침이나 간식으로 즐기기 딱 좋은 제품이죠. 특이가 작아 아이들이 먹기에 부담 없고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크림 속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더욱 맛있답니다. 달콤한 카스타드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서 한입 물면 행복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금방 독나버리는 간식. 가끔 앙금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그때그때의 행운으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이 제품은 신선도와 맛 모두 만족스러워서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간식을 찾고 있다면 정말 추천합니다.